이번 시간에는 리눅스에서 자바를 설치하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. 저는 검색 엔진을 켰는데요. 중요한 것은 검색을 통해서 스스로 알아내는 겁니다.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하고 싶은 일이 인스톨이죠. 뭘요? 자바를 어디에서요? 리눅스인데 저는 그 중에서 우분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우분툴라고 적었습니다. 그 중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검색 결과 중에서 첫 번째 걸 한번 클릭해서 한번 볼게요. 이렇게 봤더니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는데 일단은 이걸 명령을 한번 쳐보라고 하네요. 아마도 자바가 설치되는지 확인을 하라는 걸 거예요. 자바는 유명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깔려 있을 수 있습니다. 자바 마이너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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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버전 했을 때 아무것도 안 뜨고 이렇게 나오면 안 깔려 있는 거예요. 자 그리고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 이것들은 추천해 주는 거예요. 이런 식으로 설치하면 됩니다. 라고 자 저는 여기 있는 거 쓰지 않고 여기서 알려주는 것처럼 디폴트 JDK를 깔려고 돼 있네요. 저거를 설치를 해보겠습니다. 자 이걸 하기 전에 먼저 apt-update 라고 합니다. 자 apt는 이 리눅스 배포판 중에 우분투와 같은 이 배포판에서 주로 사용하는 일종의 앱스토어 같은 겁니다. 저런 걸 이용해서 여러분이 편리하게 프로그램을 다운로드 받아서 설치까지 하고 삭제 같은 것들까지 관리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. 자 그한테 업데이트, 네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의 목록을 업데이트해 라고 먼저 해줍니다. 자 그리고 나서 apt에게 설치할 거야. 뭘요? 디폴트 JDK를 자 JDK는 자바, 디벨롭먼트, 키트라고 해서 자바를 이용해서 개발을 할 때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들이 포함되어 있는 키트라는 뜻이에요. 엔터 자 그럼 이렇게 화면이 나오고 저런 프로그램들을 깔 겁니다.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. Y 누르고 엔터 치면 설치가 진행이 되고 조금 기다리시면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고 그리고 모든 작업이 다 끝나게 됩니다. 완전 편하죠? 자 그렇게 설치가 끝났으면 자바 마이너스 버전 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자바의 버전이 출력되면 성공적으로 설치가 끝난 겁니다. 지금 저는 11.04 버전이라고 되어 있네요. 그리고 오픈 JDK라고 하는 무료 자바 버전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